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다. 나무꾼은 고된 노동으로 몸이 점차 아파져서 나무를 베는 일은 하지 못했다. 그는 대신 매일 산속에서 산의 바닥에 떨어진 소나무 잎, 떡갈나무 잎 등을 갈키로 긁어모았다. 그는 이러한 나무의 부스러기들을 모아 취사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 셋 그리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명절만이라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은데 내 처지에 가당치도 않구나. 당장의 의식주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명절을 풍요롭게 보낸다는 건 나무꾼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이 자꾸만 꾸게 되고 현실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 부스러기들을 긁어모으며 혼자 한숨도 쉬고 중얼중얼 신세 타령을 했다. 그런데 이때 산에 있는 연못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스물스물 기어나오더니 가만히 나무꾼을 바라보다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정말로 효자로군. 두꺼비가 사람 말을 하자 나무꾼은 두꺼비에게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두꺼비는 그 말을 마치고는 거품을 내뿜으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다시 나왔다. 자, 이리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가게나. 그리고 바라는 대로 추석 명절을 잘 지내도록 하게. 두꺼비가 쓱 작은 상자를 물 밖으로 밀어내 주었다. 나무꾼이 쭈뼛쭈뼛 가까이가 상자를 집으니 두꺼비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나무꾼이 상자를 가지고 집에 와 흙을 털어내고 열어보니 글쎄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작은 상자에 가득 찬 금은보화는 나무꾼과 가족이 추석을 풍요롭게 지내기에 충분한 재화였다. 나무꾼은 또한 남는 금액으로 자신의 아픈 몸도 치료받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지내며 다시 성실히 나무를 배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일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마을에서 제일 불효자라고 악평이 자자한 남씨의 귀에도 흘러들어갔다. 남씨가 얼마나 불효자인가 하면 하루는 집에 불이 났는데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챙기는 대신 논문서, 반문서를 찾느라 장롱만 뒤지는 것이었다. 남씨의 아내가 다급하게 외쳤다. 서방님, 아버님이 위험하시니 얼른 업어서 밖으로 모셔내셔요. 불이 너무 빨리 번져요. 급해요, 급해. 나도 지금 바쁜 것 안 보이시오? 진짜 귀중품들이 타버리면 그거야말로 큰일이라고. 남씨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문서들을 챙겨서 얼른 밖으로 나갔다. 남씨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족한 힘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둘을 양팔로 부축하고 방 밖으로 걸어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러려다 그만, 문턱에 발이 걸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집이 불에 타면서 약해져서인지 세 사람이 넘어지는 충격으로 기둥이 빙글을 돌더니 마루가 폭삭 내려앉은 것이었다. 어머머! 아이고야, 사람 살려! 그제서야 남씨는 달려가서 세 사람을 도와 마당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가족 모두가 마당에 대피하고 나서야 집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죽지 않고 크게 다치기만 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야 했지만 남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논문서, 반문서는 챙겼어도 집이 없어졌으니 남씨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던 참이었다. 그때 두꺼비를 만나 횡재하게 된 가난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이웃집 작은 방 한 칸에 겨우 얹혀 살고 있어서 막막했는데 나도 두꺼비 턱 좀 봐야겠다. 남씨는 추운 겨울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꾼이 했던 것처럼 나무 부스러기들을 긁어모으며 중얼중얼 신세 한탄을 했다. 아이고, 집도 절도 없으니 다가올 설 명절에 우리 가여운 식구들은 어쩌면 좋을까? 그날만이라도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아이고, 아이고. 남씨는 쉴 새 없이 입으로 중얼거리며 눈으로는 두꺼비가 나온다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못이 얼어 있는데 두꺼비가 어찌 나오려는 건지 나오기 쉽게 내가 좀 깨주어야 하나? 남씨가 슬쩍 연못에 다가가 가장자리를 두드려 깨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아야! 무언가가 발목을 무는 것 같은 느낌에 남씨가 놀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네 몇 마리가 남씨의 옷 속으로 기어들어가며 그의 몸을 물고 있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나온 지네들인가 보니 근처에 돌 틈에서 한 마리씩 남씨를 향해 오고 있었다. 으악! 저리가! 저리가! 남씨는 옷을 걷어올리며 지네들을 떨어뜨리고는 혼비백산하여 산에서 도망치듯 내려왔다. 그런데 지네들한테 물린 자리가 별의별 약을 닿았어도 낯지를 압는 것이었다. 발갓게 부은 자리는 가라앉지 않았고 남씨는 고열로 알아누웠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지네한테 물린 곳이 아프고 괴로우냐? 그 상처는 네 세상의 약으로는 절대 낫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누워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하, 말하는 것만 들으면 세상 효자가 따로 없구나.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산신령은 이어 말했다. 그래도 네 말대로 너 같은 남편, 아들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 네가 지금부터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아내를 살뜰이 챙기며 살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지네에게 물린 자리가 나을 것이다. 맹세하겠습니다. 꼭 그리 살겠습니다. 거짓일 시에는 지네독이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치료약이 없이 죽게 될 것임을 잊지 말거라. 꿈에서 깬 남씨는 열이 가라앉은 것을 느꼈다. 지네들에게 물린 자국들을 보니 차츰차츰 자연이 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산신령과의 약속을 어길 시 어떤 고통을 다시 겪게 될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산신령과 약속한 대로 부모에게 공손히 대하고 아내에게도 다정하게 행동했다. 본성이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지네에게 물린 자국들을 보며 지네독의 무서움을 떠올렸다. 그리하여 이후 남씨는 그동안 못했던 아들 노릇, 남편 노릇을 하며 성실히 일했고 그 덕분에 다시 초가집도 마련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이야기나 전래동요에 보면 두꺼비가 참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 맞아요.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 전래동요는 정말 유명하죠. 맞아 맞아. 콩지 팥지 이야기에서도 두꺼비가 콩지를 도와주고 말이지. 옛사람들에게 참 친숙했었던 두꺼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두꺼비는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 가운데 가장 최고가 크다고 해. 저수지, 수로, 습지, 논, 바위 밑에 고여있는 무릉덩이 등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라면 가리지 않고 번식하지. 두꺼비의 번식은 매년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두꺼비는 태어난 후 여기저기로 떠나 성장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번식을 할 때가 되면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걸어간 길의 냄새를 기억해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야.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은 농촌의 농로 포장과 탈출구 없는 시멘트 배수로 그리고 도시화를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로 두꺼비가 우리 곁에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 그래서 두꺼비가 이야기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직접 본 적은 거의 없게 된 거군요. 그렇지. 도시 발달로 인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두꺼비를 이야기 속에서나마 자주 만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바 두꺼바 이야기 줄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다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좌파점을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